아니 여기서 유혹이 다 오라고 끝까지 뜨면서 내려온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고 온다고 생각해 여기서 칠 때 눌러줘야 되는데 끌려가 자꾸 힘 빼고 있다가 여기서 여기 순간적으로 힘 빼고 있다가 여기서 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깨 힘이 강하게 끌려 내려오지 그러니까 스매시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이 때린다고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끌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 허리 힘에서 끌고 오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대부분 이걸 안 쓰잖아 이것만 쓰래 뒤로 밀려나간 것도 밀려져서 끌어 당겨줘야 된다 붓고 순간적으로 힘을 뿌려 내는 힘에서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잡아줄 거냐 그걸 연습을 많이 해 봐야 돼 약하게 때리더라도 눌러주는 걸 연습을 해 봐야 돼 여기서 잡고 밀고 간다는 거야 지금 나켓이 떨어지면 그래서 눌러주면 가는 게 아니고 나켓 헤드가 떨어질 때 잡고 있다가 눌러주면 가야 되는데 맞춰놓고 맞기도 전에 힘을 주고 잡고 있다는 거예요 높이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떨어지면 그냥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저 높은 데에 때리려고 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지 앞에 앞에 볼이 떨어져야 돼 타점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주면 되는데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저 위에서 끌어올라고 한단 말이야 자 봐봐 살짝 떨어지니까 보고 있다가 눌러주죠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 볼 맞추기 위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된다고 떨어뜨리고 보고 여기서 이제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 회전하고 힘을 주면서 힘을 주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사람 심리가 대부분이 좀 더 높은 타점,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판단하는데 나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거지 배구 보면은 배구 스파이클 때릴 때 어떻게 때려? 여기서 떨어진 거 보고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서 못 때리잖아 떨어지고 보고 올라가서 이를 때려야 된다는 거지 떨어지고 보고 올라가서 이를 때려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때 때린다고? 이건 어림없는 소리지 뛰었으면 들고 있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떨어지는 속도에 못 잡으면 된단 말이야 여기서 내려가도 상관없어 큰 상관은 없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승인 속도가 늦잖아 여기 있다가 들어오면 돼 아래는 원래 상관없는 거잖아 여기서 있다가 승부했다가도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위치에 왔을 때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본인 점프력은 몰라 그런데 나는 점프를 겁나 높이했다고 생각해 높이하기 위해서 힘을 써 힘을 꽉 주고 춘다고 생각해 그거 안 떨어지지 그냥 편하게 편하게 몸이 편하게 뛰어줘야 되는데 그걸 힘을 쫙 주고 뛰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준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고 나서 나가기 시작하면 잡아줘야 되는데 뒷부분이 여기서부터 잡아 막기도 자리 잡는단 말이야 당겨주고 당겨주고 맞으면 확 그때 잡아 내려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힘이 들어가 그냥 밀려간다고 볼스윙 배민턴 여기서 이겁다 생각해봐 본인이 느껴야 돼 그런데 본인 승인을 모르잖아 뒷부분이 이걸 잡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열었다가도 그 다음에 바로 가면 바로 잡아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봐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덜어봐봐 그럼 여기까지 걸려 여기까지 여기서 걸려 안 걸려 연습할 게 뭐냐면 때리는 것은 힘이 있어 가능해 이걸 연습해야 돼 팔을 안 펴더라도 여기서 당겨주는 연습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당기라는 이유가 뒤에서 했다가 당겨줘야지 나켓이 나와서 때리잖아 그런데 이 상태에서 때리겠다 그러면 그대로 밀고 가야지 나켓 헤드가 먼저 들어와야지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사람들의 심리가 백이니까 힘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 백이라고 힘을 더 준다고 이게 더 나가나? 안 나가 나켓 금방 여기서 이것만 버려줘도 나켓 금방 여기 당겨줘도 나가 어? 여기서 놨고 당겨줘도 나간다고 빠르려면 여기서 이리 빨라야 되는 거지 이게 빠른 게 아니야 봐 여기서 왔어 그러면 힘 근데 이것부터 나가잖아 어깨부터 볼을 이기간다고 어깨가 어? 자 요거 하고 요거 당시에 내 거리가 있고 내 차점이 정확히 정해놓고 가야 돼 아 요정도에 쳐야겠다 여기다가 따라가면 보고 있다가 그냥 거기가 가면 되는데 우선 백이니까 밀리니까 막 달려가서 막 이렇게 칠러가잖아 그러니까 거리를 잘못 조정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아니고 들어가서 안 좋은 일을 보면 백이 오잖아 먼저 가 거의 대부분 이럴 거야 백이란 건 뭐야 어차피 넘어간 볼이야 그래서 백을 치거든 넘어간 볼을 끌어 당기는 거잖아 그럼 넘어가고 뒤에서부터 끌어 당겨줘야 되잖아 봐 봐 올라가서 때리잖아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끊으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차라리 지금 끊지 말고 그냥 내리는 걸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봐 왼쪽까지 쭉 내려와봐 앞에서 놓고 그냥 떨어뜨린 거 보고 그냥 그냥 내려버리면 되는 거야 뒤에서 들어와서 돌리려고 하지 말고 들고 있어 들고 그냥 들어가면 돼 들고 그대로 그대로 내려버리면 되잖아 들었다가 그대로 눌러버리는 거지 멀리 가잖아 멀리 가잖아 그렇지 멀리 가면은 볼이 밀려간다는 소리잖아 이때 당기라는 게 나오는데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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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당겨줘봐 힘 뺐다 힘을 안 주고 있다가 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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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뺀다 저기서 치는 순간 바로 빼야 돼 바로 여기 또 정확히 여기냐 여기냐 정해놓은 거지 여기 저 볼 있는데 하나 두고 볼 두고 세게 칠 꼬리 꼬리 옆으로 옆으로 그대로 한 거야 발끝이 볼 쪽으로 정확히 들어가잖아 뒤로 뒤로 이 상태로 뒤로 이렇게 가야지 선수들 따라하잖아 역시를 따라서 하려고 하잖아 하지마 그냥 기본적인 싱부터 해 싱부터 기본적인 싱이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원더슨 갔어 그럼 드라이브는 똑같아 이 동란이 차이뿐이잖아 어 어 어 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뒤에서 뒤로 왔을 때도 뒤로 길게 줘 여기서 저 저 저 뒤로 왔으니까 뒤로 뺐다가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 거리감을 잡아야 해 거리감을 가서 무조건 치는 게 아니고 또 떨어지니까 보면서 하나 둘 떨어지니까 보면서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야지 거리를 먼저 보라고 하나 내가 고맙고 해 Dios Martha 가 tuning 해 해 해 해